low-$3 TV 인사드리겠습니다. What DREAM? 안녕하세요. 소모로로와의 주게 됩니다. 여러분, 위버스 컨이 뭔지 아시나요? 그렇죠. 바로 작년에 저희가 멋진 퍼포먼스를 선보였던 New Year's Eve LIVE의 새 이름입니다. 멋있네요. 올해도 모아분들 그리고 위버스 팬분들과 함께 연말을 보내게 되요. 아주 좋습니다. 맞습니다. 그리고 우리 새해에는 더 자주 볼 수 있겠죠? 모하들 많이 보고 싶어요 자주 만나려면 항상 건강 조심하고 마스크 잘 쓰는 것도 잊지 말아요 그럼 여러분 모두 해피홀리데이즈